우리 신앙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죄에서 떠났을 때 떠나야 순례가 시작되죠 또 말씀으로 살아낼 때 순례가 시작됩니다 그 순례자의 길은 말씀의 삶에 주님 다시 만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입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수천년을 일하셨고 이 성경책 한 권 주시려고 수백년을 일하신 주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에 제가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너의 약함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힘일 뿐더러 하나님께 힘이래요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우리 남자들은 다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젊든 나이가 더 있든 우리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큽니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내 양들이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나는 천년을 하루처럼 일하고 하루를 천년처럼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게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어주고 나아갈 수 있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이 순례자의 삶을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정말 순례자의 삶으로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 불러주시고 우리가 2절 할 때 또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 내게 금이라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 고인에 잃어버린 나의 향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느린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 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딸들을 축복합니다 너의 작은 돈 내게 희리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모든 형제분들 조금 약해도 됩니다 내 연약함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크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자의 길 하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피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일하시나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에는 너무나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다해 창세기 1장 2절부터 흑암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흑암 같지만 주님께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 영양이